이렇게 녹화 뜨고 광고 촬영을 가면서 양아치 소리 듣고. 아 나도 너무 지친다 송혜야. 저희도 지쳐요. 그러게. 우리가 이렇게 파이팅해서 벌면 뭐하니 쓰레기 같은 사진 몇 장 사드리는데 훅훅 빠져나가라는데. 진우랑 네 사진 비싸게 수습했어. 진우 건들지 마라. 이제 너도 곧 스물 후반도 해.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어.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. 우리 정말 사랑한단 말이에요. 사랑? 아주 오랜만에 음성 지원으로 듣네. 우리 딴 딸하잖아. 딴 딸하면 노래하고 춤추자. 왜 일반이 흉내를 내고 그러니 오글 거르게. 이제 회사 분리되니까 알아서 정리해라. 예 박 변호사님. 아 그래요? 그럼 오늘 중으로 깔끔히 정리 되겠네요.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. 예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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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.